At 16 여기 가도 되고 뒤편으로 가자 뒤편에는 자끄지도 있어 여기는 자끄지가 없어 수건은 가지고 가자 지금 뒤쪽으로 가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맥주는 stat대 동네 맛있어, 맛있어. 이 볼펜은 4시에 오긴 한데. 뭐가? 이따 4시에 가는데. 오늘? 오늘 오픈 안 한다고 하는데요. 오늘 한다던데? 내가 물어봤는데. 여기에서 더 쉽지 않아. 여기서 더 쉽지 않아. 같이 가볼까? 오. 같이 좋아. 오. 오오!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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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열심히 이게 무엇인고? 맛있당 소쿠 빵도 맛있어 보인다 여풍 여풍기 여풍기 오 되게 이쁘다 이쁘게 생겼다 이 색깔이 왜 이래 뭐가? 야 멋있다 맛있다 식 Hasan 여기요 오 여기요 여기요 자주 드시고 싶은데 좋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식당가서 밥 먹고 나가서. 물 엄청 맑다. 예쁘다. 속에 보이는 거 봐. 예쁘다. 예쁘다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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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장 갈래? 에이코 저거 타는데? 애들? 저거 타러 가자 사람 없을 때 타야 되는 거야 그래, 사람 없을 때 타야지 브릭 샐러드 올리브에 완전 적셨네 다해? 이거랑 민경 다야? 이거 다야? 리저뚜 안 먹고? 그래 너 왜 맨날 인디언 푸드만 먹어? 아빠 카피했어 내가 먼저 시켰어 난 커리 아빠는 커리 안 좋아하잖아 아빠 베지테리안 먹는 음식을 왜 시켜? 고기 좋아하면서? 아빠, 커리 좋아해? 커리? 아빠 좋아하지, 커리 아빠랑 아멘